안녕하세요. 벚꽃 조통의 신광희입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온통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요. 정말 조심하시길 당부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드리는데요. 부처님께서 많이 봐주시겠죠. 특히 벚꽃의 통을 열심히 봐주신 분들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열심히 봐주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이 다시 조겨놓은 개공 거기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우선 중요한 건 관자재보살, 십자재 말씀드렸죠. 명자재, 제자재, 수명자재 우선 항상 중요한 게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꼭 갖추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를 들어서 바위를 그냥 물 위에 던지면 풍덩 빠져버려요. 그런데 배 위에다 싣으면 뭔가 하니 그 큰 덩어리, 바위덩어리도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뭔가 하니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다른 종류야말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행심이란 말씀을 드렸죠. 중국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이게 다 이른바 가까운 나라인데도 이상하게 다 엄은 구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심이라는 건 동사구다 이렇게 정말로 깊은 바나바람밀다의 산맥 가운데 계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라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 하나. 생사, 죽음과 삶이 하나입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죽음과 삶이 하나입니까? 지금도 우리 몸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죽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다시 생겨나고 있고요. 모든 세포들은 전부가 다 일정한 분열의 횟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횟수를 넘어가게 되면 죽고 또 다른 세포가 그렇게 생겨나고 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죽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둘로 나누는 그런 마음가짐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건 모든 건 하나다.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왜냐? 하나라는 개념, 지구, 우주가 하나라는 개념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자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바냐, 바라밀다시거든요. 바냐. 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명한 사실이 바냐라는 말은 바냐, 지혜 그렇잖아요. 지혜는 광명 그럽니다. 그런데 바냐에 새긴 이 허공, 바냐공 그랬잖아요. 다 이게 수로만, 단어만 조금씩 다르지 다 같은 말씀들인데요. 이 허공은 우리 눈에는 지금 뭔가 허공처럼 보이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눈이 막혀서, 업장 때문에 막혀서 그렇대요. 그런데 눈을 열고 보면 광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뭐라? 우리 마음의 눈은 무명이라는 거예요. 왜냐? 나와 남이라는 장벽 때문에 갇혀있다는 게, 카트가 돼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부터 이 광활한 우주까지 전부가 다, 전부가 다 안타까운 것은 갈라져있다 생각하는 존재들은 수명의 세계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부를 합시다 그러는 건 영원성, 영원한 존재가 됩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냐라는 말은 지혜예요. 바냐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냐의 세계는 부처님 세계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행심, 바냐, 바라밀다시 묶어놨거든요. 바냐는 또 따로 쓸 때도 있고요. 바라밀도 따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라밀다는 뭐예요? 프라주나, 바냐는 부처님 나라, 광명의 나라, 지혜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지혜, 광명. 광명은 뭡니까? 빛은 에너지잖아요. 빛의 에너지 그러잖아요. 빛의 에너지, 혹은 정말 에너지. 이제 제가 바냐의 신경을 처음에 공부할 땐 여러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그 바냐 신경 해설서들을 뭐, 스님들처럼 그 바냐 신경 해설서 안 써놓으신 분은 안 계시고, 바냐 신경 해설하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바냐 신경은 꼭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종교를 하는 사람들. 왜냐? 바냐 신경은 짧거든요. 그런데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이란 말을, 공이란 말을 호망하다, 없다. 대체로 그렇게 해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허무의 종교다, 공의 종교, 아무것도 없다는 종교다. 그거 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한 줄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허공이 호망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인데요. 허공은 뭐냐? 허공은 광명이고 지혜이고 에너지, 빛에너지의 세계거든요. 에너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허망하다, 오원개공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허무의 종교라고 서구의 과학자들이나 서구의 어떤 그런 종교인들은요. 불교는 허무의 종교라고 이해합니다. 난센스예요. 참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냐, 바라밀다. 바라밀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른바 육바라밀, 싯바라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이 바라밀다 행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힘이 나옵니다. 당장 보세요. 중요한 건 보시다. 다 아시죠? 내가 남에게 베풀어봐요. 그럼 어때죠? 베푸는 마음가운데요. 저절로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글자에 매서, 언어도 하나 심행 참여해라. 불교의 어떤 참 공부하시거나 불교를 연구하시는 분이거나 불교 신자들도 안타까운 게 뭐냐? 문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죠. 약견, 재상, 비상면, 측견 열어라. 뭐냐 하면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면요. 이상한 세계가 내 마음에 열립니다. 그건 뭐냐? 남에게 베풀고 펼치면 저절로 밝아져요. 나와 남이 하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수명장수합니다. 당연히 뭐라?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바라밀 하나만 제대로 알고 뭔가 실천한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의 세계로 나가는 첩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까요? 반야바라밀다시. 이게 무슨 호망하고 이런 세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관자제보사님께서 그러한 건 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게 호물을 말하려고 호망을 말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전보다 강한 힘, 에너지, 광명, 광명의 세계로 나가는 어둠을 걷어내는 비책이에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어두운 길을 밝혀준다거나 정말 그 사람을 내 품 안에 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품 안에 강보에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든가요? 밝게 빛나잖아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자애로움을 거기서 느낄 수 있잖아요. 이 보호시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보호자가 될 수 있냐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보호시행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잘 되는 건 뭐라?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비우면요. 비우면 된다? 빛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등불이 되고요. 캄캄한 밤에 등불을 밝히면 캄캄한 밤에 모든 벌로지들이 다 날아들어옵니다. 여러분, 행심, 바냐, 바람이 따시 이거 간단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세계로 왜 바람일달 붙여놨는가? 그렇게 하면 바냐의 세계로 나가는 지름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프라지노 바람일달, 도피아니, 도피아니라고 했잖아요. 피아니의 세계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있고 지계라는 것만 하나 살펴봐요. 우리 보살계다 봤죠? 신도계. 다 합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엄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다 나옵니다. 모르는 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개행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격이 달라집니다. 격이 달라집니다. 알긴 다 하는데 세 살짜리 아이도 다 알지만 팔십 살 먹은 노 비구두 지키기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다 그럴까요? 개행을 잘 지켜보세요. 정말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요.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이 다 그의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 얼마나 법을 잘 지키면 법 없어도 살까요? 캄캄한 밤에 등불을 켜보세요. 모든 게 다 날아들지 않아요. 이 지개행, 개행을 잘 지키는 것 역시 우리가 개향, 정향 했잖아요. 강한, 어마어마한 향을 뿜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군대가 우주 가득인데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여드니까 이건 강자죠. 범방계에 뭐 나오죠? 설사 보살기를 받은 다음에 좌수입하라 앉아서 받고 서서 깬다 하더라도 개미들 중에서 왕이 된대요. 하하하, 장난 아줌마. 개미들 나라에냐. 제가 수도 없이 계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왕개미가 딱 유전자로 찍혀 나옵니다. 왕개미가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보호시지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가르침 아닙니까? 인욕? 이건 또 말도 못하죠. 뭐 지게 돼서도 말씀이 한두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인욕 여러분 좀 무생범인이라거나 인욕바람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중생세계는요. 업이 두텁잖아요. 문명으로 다음에 또 이제 12년 말씀이 있는데 우린 눈이 감겨있고 문명으로 선생님, 문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문명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문명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우리는 성불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면 저절로 문명이 어떻게 깨진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문명과 깨달음은 하나예요. 깨달음이 문명이 깨져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 중생이기 때문에 문명으로 행을 하게 된다. 행연식이다. 쭉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으로 행을 하게 되니까 자꾸만 잘못하는 거예요. 그릇된 짓을 자꾸만 하게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 누가 나에게 거친 말 하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냐 누가 나에게 거친 말을 해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욕을 제대로 시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아내는 당신은 뭐가 잘났다고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우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욕 때문에 참는 마음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래야지 하나의 마음이 됩니다. 부처님 경기도 나오잖아요. 마녀 하심자는 자기 마음을 낮춘 자는 지복이 자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백락이에요. 인욕바람이 이거 말도 못하는 거죠. 새간인 출세간인 그러겠습니다. 새간인은 뭐냐 새간을 살다 보면 네 우리 새 속에서 참아야 할 게 있고 출세간인의 세계 네 마음의 세계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기갈이나 한열이나 추위도 이런 건 새간인이지만 새간권 그렇죠 이렇게 코로나가 왔어도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죽는데 출세간인은 뭐냐 네 보이지 않는 새해가 나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꿈에 자꾸만 나타난다 춥다 배고프다 골치 아프거든요 이것도요 하도 많은 분들을 뵙다 보면 스님 막 그냥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가위 눌린 꿈을 밤새도록 도망다니다 깨다는 거죠 그런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계속 우울증이라고 이것도 여러 가지만 우리는 항상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도 경에 나오죠 원나라 왕이 밖에 나가서 뭔가 하니 사냥을 하고 술 마시고 막 새순말로 깽판을 치고 또 왕궁에 들어와서는 법당에 안서 부처님 잘 받았습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매일 그 짓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보기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대왕표야 그럼 술이나 마시지 말고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마시고 또 그런 왕궁에서 잘못하셨다. 이러면서 나가 잘못하셨다. 이러면 이게 뭡니까 바깥에 잘못하고 또 잘못하셨다. 그 왕의 체면이 그 채통이 되겠습니다. 그 왕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술 먹는 거 그리고 부처님께 참여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가마저택 가서 물을 펄펄 끓여라. 물을 펄펄 끓이잖아요. 거기다 가락지 하나 탁 쳐놓고 꺼내봐라. 펄펄 끓으니까 꺼내기 어려운 겁니다. 이 친구야 장작개 불타는 장작개 뽑아내고 찬물을 부어봐. 찬물을 부고 장작개 뽑아내니까 가락지 꺼낼 수 있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사냥하고 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그런 물 같다면 내가 참여하는 거 어떻게 하냐. 그건 또 장작개 비를 뽑고 찬물을 부는 것 같거든. 어찌 공덕이 아니 될 수 있으냐. 이러면 우리는 매일 잘못 알게 짓고 모르게 짓는 제가 매일매일 가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일들이 많다 보니까 누굴 다하면 언성을 올리지 않아도 될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또 체근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휴 또 잘못했구나. 또 나가고 나면 또 그냥 야담 맞고 나면 뒷모습이 별로 좋지 않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참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 기도는 진심으로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정진 정진은 우리의 운명 같은 거예요. 정말로 참여정진 참여정진이란 말이잖아요. 하루에 매일같이 정말 108 참여가 오려면 단 몇배라도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정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게 공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정진 선정 선정은 기도 명상 같은 연불 참선 지혜 그 지혜가 반야하고 통하는 거예요. 반야 지혜 육바람일의 지혜 육바람이 열심히 닦으면 반야의 세계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육바람일 행을 하게 되면 힘이 쌓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한 별하별 병이 많습니다.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저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몹쓸 병에 걸려서 11년 고생했습니다. 스님 아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완치 판정을 받을까지 11년 걸렸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전 체험을 제가 해봤으니까 말했습니다. 하도 격렬하게 살다 보니까 네 정진 우리의 운명이고요. 선정 지혜 반야 바람일 따시라는 건 이게 중생 세간과 기세간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세간 이걸 하나로 다 묶어놓고 오니까 산맥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매일 정진하고 참산하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바나바람일 때 산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정진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육 바람일 하나만 가지고도 맨날 며칠 얘기도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육 바람일은 반야지의 부처님의 지혜광명 법성광명 여러분들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공기를 마신다고 해요. 부처님 세개를 모르니까. 호흡을 하는 건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작업입니다. 호흡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수행은 호흡과 관계가 있습니다.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항상 호흡할 때마다 어떤 생각하시냐 내가 빛을 들여 마신다. 지혜를 들여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입니다. 그 호흡을 뭐라? 길게 나가는 건 짧게 출식장 입식단 그래서 저 아랫배로 온몸으로 퍼져라 빛이요. 지혜와 광명 지혜 광명이 내 몸에 흘러드니까 모든 기관들이 어두운 그런 구석에 있었던 기관들이 빛을 머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호흡한다 이런 사람은 0점입니다. 나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거다. 이육씨는 이 껍데기는 바로 뭐다? 이육씨는요 곱장 덩어리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껍데기가 바로 부처님과 나를 갈라놓는 마지노선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장 덩어리니까 그런데 우리 뭐라? 호흡을 하라면 못 살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호흡할 때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 복고대통을 보시면서 병상에 계신 분들 또 병마에 싸리시는 분들 호흡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세요. 그럼 1분간에 18번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호흡을 정말 노멀라이저하게 정상적으로 할 때 맥박도 제대로 돕니다. 그러니까 반야는 광명이다. 허공은 광명이다. 내가 호흡을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내 몸에 내 마음가운데도 부처님 계시지만 마음은 안팎이 없으니까 우리가 껍데기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혜 광명이 내 몸과 마음가운데 임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사이언 크리스틱 힌두 헤른바 말하면 우빼니샤드 같은 데는 뭐라고 합니까 프라나 프라주나 프라나팔 프라나 프라나라는 건 뭐죠 허공 우주의 기운을 먹으면 지혜의 기운 호흡을 그렇게 말하는 프라나 프라마야 힘의 원천이란 거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늘 반야바람일다시 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바람일다행만 제대로 매일매일 여섯 가지 있지 마시고 하시면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